아, 드디어 왔다.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충주 지역에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댁에서 살아서 샀는데 그때는 산에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근데 또 점이네요. 아, 저기 앞에 또 유람선이 있네. 이거 한번 담아야겠는데? 안녕하세요. 이게 진짜 그림이야, 이거. 아, 이거 뒤에 사람도 있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진짜 별말 없다. So peaceful. 뭐 하시지?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여기 물이 차가울 텐데 지금 물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? 여기 서투리로 울갱이라고 그러는데. 아, 울갱이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이걸 좀 잡으러 나왔어요. 이야... 아, 선생님 이거 춤이 하는구나. 이거. 아, 잘 보이네, 진짜. 아, 있다, 있다, 있다. 이렇게? 이야... 이야... 우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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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금방 잡아갖고 사람을 통통할 거예요. 아, 이거는 색깔이 바로 변하네. 응. 이렇게. 아우, 잘 됐어요. 색깔도 예쁘네. 보석 색깔 나네. 아, 벌써 속이 풀린다. 음... 다슬기. 그 향이 있고 약간 그 씁쓸한 다슬기 향이 확실히 나오고. 여기 춤추고 있네요, 진짜. 그렇지. 이거 칭찬을 해주니까 아주 고맙네. 엄마 엄마 손맛 아니고 아빠의 손맛이네. 그렇지. 고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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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네.